꺼낼 수 밖에 없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일반덕인 크리에이티비티는 타고나는 거야 빈센트 저 가상이잖아 가진 거 전부 다 뺏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좀 해봐요 닥친 거 빨리 부셔버려 상인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도 실수로 흔적을 남길 때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죠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